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원래 나 때는 마리아를 그냥 라떼 이즈 홀스 하면서 아 마리아를 해서 라떼 이즈 홀스 네 이사 영화처럼 아 그게 다 니가 노력을 안해서래 인마 이거 제재한테 아버지가 네 나 때는 말이야 어렸을 때 이런 아파트에 살지도 못했고 아파트가 뭐야 그냥 몸 누이고 잘고 있으면 됐지 너 학교 학비 밀린 적 있기나 해? 나 때는 말이야 육성아입이 못내서 맨날 혼나고 벌 서고 그랬지 요즘 애들은 노력을 안해 정말 맞아요 딱 전형적인 그런 꼰대 이런 분들이 나 때는 나 때는 자꾸 앞에다 붙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라떼 이즈 홀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때는 라떼랑 라떼랑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는 마리아를 이즈 홀스 해가지고 그대로 직역 직독 직해 라떼 이즈 홀스가 된 겁니다 이런 인터넷의 유행어가 인기를 끌면서 그렇죠.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라떼는 마리아로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요새는 또 꼭 꼰대 비유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애들 원더걸스 소녀시대 모르는 거 실화냐 라떼는 마리아 수련회 가서 장기 자랑하면 열반 중에 일곱 반이 소시 쥐 추거나 원걸 노발이 췄다 이마리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젊은 친구들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것도 올라오죠 뭐야 요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우레탄 바닥이야? 맞아 이거 저도 많이 느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철봉에서 놀다가 흙바닥 파면 500원 100원씩 발굴도 하고 정글짐 타고 그러면서 술래잡기도 했다 이마리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한 20대 분들도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나 봐요 청취자들 문자가 진짜 많이 오고 있네요 아